자, 최고의 남자 첫 번째 요건 인내심입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누가 먼저 이 괴롭힘을 당할지.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2등 가겠습니다. 3등 가겠습니다. 눈치게임이에요, 이거? 4번? 5번? 6번! 8만은 4초야? 10. 이건 하면 충분합니다. 최이리 одерж process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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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야 어딜 물에 물을 뱉어버리래 어딜 만져 사라오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거? 여기서 새로운 사진 하나를 많이 보겠습니다 괜찮다 못 흘린다 이런 거 뱉어버리면 되는군요 뭐든 그냥 뱉어버려요 그냥 진 샷 아니 딱 딱 딱 장소 빨리 못 해라 못 해 못 해 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일찍해 일찍해 자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?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하나만 약속해주세요 때리지 말래요 발벙 치면서 안 때릴 거죠? 네네 포기하겠습니다 모르다 보다 곶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작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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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얼굴을 정확히 보면 뱉으시더라고요 아! 아! 아까 이한테 물 뱉었기 때문에 아! 아! 1대1 1대1 4자상으로 진퇴약란이라고 합니다 네 제 얼굴과 상대방도 뱉게 됩니다 아! 나 참을 것인지 못 참을 것인지 아! 야 이거 완전 소우 같은데 소우 소우야 소우 시작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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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fuckin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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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ル